수석 특집 부류의 명곡 윤서연이 부릅니다. 엄마의 속주머니 엄마의 속주머니에 자식 걱정 들어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채 꺼내만 바네 바보같이 꺼내만 바네 비워져간 책주머니에 채우려 얼마나 고생하셨나 세월이 지나고 나니 바라버렸네 당신의 기도는 한 가지더라 건강하게 잘 살아다오 자식 걱정 들어있는데 엄마의 속주머니에 엄마의 속주머니에 자식 걱정 들어있는데 바보같이 꺼내만 바네 비워져간 책주머니에 채우려 얼마나 고생하셨나 세월이 지나고 나니 바라버렸네 당신의 기도는 한 가지더라 건강하게 잘 살아다오 건강하게 잘 살아다오 엄마의 속주머니에 엄마의 속주머니에 고생하셨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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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생하셨나요